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잘 못하면서 나는 운전을 잘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가 운전을 미숙해서 잘못해서 판단력이 부족해서 사고 낸 것이 아니고 남이 잘못해 가지고 내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이런 많은 착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잘 몰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분들은 국가공인율법교사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율법을 연구한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이런 사역자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건데 신앙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정말 무수한 것입니다.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성경책을 모른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또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 그게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 스토리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쭉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더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나 역사나 무슨 스토리나 비유나 이런 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 성경이 뭘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목적이 뭐냐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뭐하라고 던져준 것이냐 너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라고 던져준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율법이 얻어했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다른 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이해할 때만 율법이 얻어하고 목적한 바를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의 의미가 뭐냐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법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충실하게 실행을 하면 율법을 충실하게 실현을 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것이죠. 천국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살면 우리는 뭘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이죠. 율법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이 율법을 사람에게 적용을 제대로 하면 사람이 이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율법대로 살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면 황금길이 있고 그냥 오곡백가가 그냥 늘 사시사철 열려있고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 천국을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곳이에요. 있습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곳.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디론가 가기만 하면 모든 나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장소로 생각을 해요. 천국을. 여기 있다가 어디론가 홀짝 이동을 하면 어디 다른 공간에 가면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장소가 천국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뭐 했을 것 같아요? 옮겨버릴 거예요. 그런데 옮기지도 않고 왜 여기서 고생하게 한다고요? 천국은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 해야 돼요? 나를 끊임없이 낮추어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낮추지 않으려고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돌을 닦아도 천국을 천국 근처에 얼씬도 못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처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천국 백성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남을 나보다 훨씬 더 낮게 여기고 늘 그 사람을 낮게 여기니까 뭐 해야 돼요? 대접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높은 사람 오면 대접해요 안 해요? 대접하잖아요. 차도 내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대접하잖아요. 천국은 천국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대접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짓뜯고 남을 짓밟으면서 천국을 경험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따라합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법을 받아서 그 법대로 적용을 다 해봤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제대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봤더니 결국 뭐가 나왔어요? 결론이 자기를 뭐 했어요? 높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라 칭 안 받고 싶어하고 라삐라 칭 안 받고 싶어하고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미 나왔어요. 아니, 천국 법을 적용하면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율법을 의미를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그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답답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걸 자기를 낮추라고 법을 줬는데 자기를 오히려 높이고 있어,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목회사들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할 때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이런 걸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나만 똑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아니, 천국을 실현하라고 줬더니 그 법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그래요.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지. 얼마나 속상하겠냐 하면 한 번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이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자녀가 그대로 좀 해줘야 따라와줘야 되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소기에? 소기에 뭐 한다고 그래요? 경읽기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천국법을 제대로 적용을 했다면 분명히 낮아져야 되는데 사람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거는 제대로 율법을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우리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한 번 놓고 살펴보십시오. 성도들을 한 번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법으로 교회가 통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법대로 정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제대로 의미를 깨닫고 적용이 되고 있는지? 또 자신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 법을 제대로 의미를 깨닫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남보다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높여서 늘 뭐해요? 대접해 주는 거죠. 남보다 나를 낮추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대접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기 반찬 이렇게 주면서 그냥 마치 위에서 굴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면 대접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정말 나쁠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거 얻어 먹으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살펴봐도요. 성도들을 만나봐도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봐도요. 정말 이 천국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얼마나 치장을 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교관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신을 낮추기는 커녕, 자신을 높이는 데 열중했어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법하고 똑같아요. 세상법은 적용을 잘하면 높임을 받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 이 서교관과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동일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훨씬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됐다.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좀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율법의 적용을. 서교관들은 하나님의 나라법을 정말 열심히 실행해 본 결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법을 가지고 열심히 이 법을 지켜본 결과 천국은커녕 생지옥이 나왔어요. 천국 백성은커녕 뭐가 됐다고요? 33절 보십시오. 뭐가 돼요? 천국 자식이 아니고 천국 아들들이 아니고 뭐가 돼요? 33절 독사의 새끼들이 되고 지옥 자식이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어요. 세상보다 훨씬 못한 뭐가 됐어요? 지옥이 돼버렸어요. 천국 백성이 되기는커녕 15절 뭐가 됐어요? 15절 뭐가 됐다고요? 지옥 자식이 됐어요. 그래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앉아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13절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옥 자식이 돼가지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 22장 2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으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성경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안다는 거 뭐 성경구절을 몇 개나 외웠느냐 교회들 가면 성경구절 많이 암기시키잖아요. 그 성경구절을 암기시키는 게 참 답답해요. 제가 보기에는. 암송은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구절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암송을 하는 게 참 답답한데 어떤 구절만 암송하냐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은 구절만 암송을.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열독했다. 백독했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뭐 해야 돼요?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은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수님의 그 지적을 우리가 한번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한 결과. 예수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 진저. 이 화 있을 진저. 무슨 뜻이냐면 오 슬프다.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어서 너무 슬프다. 화를 당해서 너무 슬프다. 너무 안타깝다. 정말 탄식과 함께 비탄의 절규를 예수님이 지금 하는 것이에요. 화 있을 진저. 오늘 본문에 이 화 있을 진저가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섯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몇 번 나옵니까? 일곱 번 나와요. 예수님이 일곱 번이나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일곱 번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최고 완전한 숫자를 말해요. 예수님의 그 절망감을 지금 이 화 있을 진저 이 말을 일곱 번이나 하면서 반복하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일곱 번, 이 최고의 경고, 경고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일곱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곱 번에 이런 번이라도 7에 70번이라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가인의 아들 라멕이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라멕이 뻔뻔해졌냐면 가인이 범죄해서 벌을 일곱 배 받았다면 나에게는 70배를 달라고 그랬어요. 70배의 벌을 내리라. 하나님 내게 70배를 쏟아 부어주세요. 이렇게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하는 이 라멕의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최고의 경지, 최고의 완전함,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예수님이 화했을 증저 7번이나 이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해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작하는 7가지 화 이게 그냥 단순히 나열된 게 아니에요.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로 진행되는 그 과정을 7가지 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화가 뭐냐면 천국 진입을 가로막는 죄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13절 못 들어가게 해방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본인이 들어갈 수 없겠지요? 그러나 남을 해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말을 하고 배웠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끄집어내는 그런 해방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것도 어디에 앉아서 이런 일을 합니까? 13절 어디에 앉아서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성경이 어디에 앉아서 이렇게 합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을 어디에서 해요? 천국 문 앞에 천국 문을 가로질러 앉아가지고 천국 문지기는 누굽니까? 천국 문지기는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깨달지 못한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 이 사람이 여기에 딱 버티고 서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모조리 불러서 어떻게 해요? 돌려보냅니다. 그것도 뭘 가지고 천국 나라법인 성경을 들고서 다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수한 죄입니까? 같이 망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애통하심이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즐겨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착각을 해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이런 현상이 천국 문 앞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화는 뭐냐면 15절 보세요. 천국과 천국 백성 대신에 이 사람이 뭘 만들어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을 모르면서 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더 열정적이에요. 성경의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착각에 빠졌어요. 내가 성경을 이해했다. 이런 착각에 빠진 이단들 정말 열정적이잖아요. 또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밥을 벌어먹고 살 정도로 성경에 박식해요.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가정 세미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수십 번 읽어가지고 성경에서 가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어떤 분도 있냐 그러면 성경에 나와있는 이 성막이 있잖아요. 이걸 실제로 짓는 거예요. 모양 그대로 그래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요. 이렇게 생긴 거라고 와서 구경하고 가라고 그런데 성경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밥을 벌어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대박이에요. 대박.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목회도 아이템이잖아요. 성교에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에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기도 하고 목회자들마다 그 관심도에 따라서 목회 주제가 다 달라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제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자기를 놔주는 곳이래요. 여러분 좋아요. 그런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나라도 안 가고 싶어요. 이게 교회가 안 될 팔자예요. 이제는 교회가 크게 안 될 팔자예요. 전도 이런 거 하면 사람들 호응이 되게 좋아요. 성교 이런 거 가지고 막 성교, 성교 외치면 굉장히 좋고요. 뭐 기도해서 사람 나준다. 신유 이런 데 초점 맞추면 사람들 정말 구름대처럼 벌대처럼 뭘로 와요. 찬양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냥 오케스트라 만들고 막 찬양자 만들고 해가지고 해사면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이 천국을 실현할 마음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없어요. 제가 보면 자기를 놔둘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주제로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행일 수 있어요.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제를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목적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실현입니다. 천국을 실현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천국이 시작됐고 우리가 지금 이 천국을 실현하는데 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정도 없이 나 주어야 된다. 그냥 뭐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면 세상 살기 편한 것입니다. 이런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주제를 뽑아서 만드는데요. 그 주제들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이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뽑아내는 걸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설교를 한 번 들으면 다 지파라고 논파라고 해서 엉검해버려요. 유명한 그런 부문강사들이 있다니까요. 다 틀려요. 교인들이 그리고 집에 가서 후회하지만 정말 후회해요. 그러고 나서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또 서운한 거 안 갚는다고 난리 구슬하니까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자녀 중에서 무슨 학교 가다가 작은 사고라도 나면 아이고 이거 안 받쳐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달랑 같다 하지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그냥 아주 가대히 설명을 해야 되지요. 다 해요. 성경을 의미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보다 더 겉으로 보면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성경성경해요. 이 성경을 가지고 뭐합니까? 밥을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더 그쪽 분야로 더 명석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어디에다가 자리를 깔아요? 어디에다가 자리를 깝니까? 천국 문 앞에 딱 돗자리 펴놓고 있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천국 문 앞에 몫이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 장사 제일 잘 돼요. 성경을 팔아먹을 사람들은 어디에 가있다고요? 전부 다 천국 문 앞에 가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실제로 들어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딱 교회차고 남들이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게 해요. 출입 금지. 얼마나 아이들의 열정인지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인 하나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바다와 육주를 다 두루다녀요. 이게 착각에서 오는 열정이에요. 계획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계획 범죄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범행을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계획 범죄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에 빠진 범죄는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몰라요. 그런지를 모르고 옳은지는 아. 이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맞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모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상결령을 내려서 강조 사람들을 언론을 다 통제하고 그냥 총으로 난사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지금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그게 정말 죄책감을 갖습니까? 그 사람 갖는다고 할까요? 안 갖는다고 할까요? 전혀 없어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정말 잘했다. 역사가 나를 평가할 것이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으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말하지만 어떤 결과를 낳냐 하면 15절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뭘 가지고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한번 보시면 살아있는 실정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배나 뭘 만들어놨어요? 지옥 자식을 만들어놨어요. 예수 예자도 안 들어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 희생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옳은 일을 하는 데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부작용점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부작용은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실현하라고 천국법을 줬는데 이 법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교회를 여러분 선택해서 다니세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건물이 좋으면 교회를 선택하는가? 목사가 멋있게 잘생겨서 설교를 잘하면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는 사람 때문에 선택하는 것인가?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고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나 지옥 자식이 돼요. 정말 배나 지옥 자식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찌 보면 현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성경을 오해하고 착각이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것이 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화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다가 두 번째 화는 뭐예요? 교인 하나를 얻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첫 번째 화는 천국 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두 번째 화는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세 번째 화는 뭐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 무지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같은 구덩이에 빠지는 눈만 인도자다. 가르치는 사람도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둘 다 뭐예요? 눈만 인도자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같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인도자가 아무리 열정적이고 많은 공로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눈만 인도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16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출발하는 것은요. 눈을 감고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말과 같아요. 천국 문 앞에까지 가서도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천국 코앞에서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넘어지면 코가 닿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면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강렬한 결과예요. 눈만 인도자는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이 눈만 인도자들, 서기관 바리세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가? 이들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무지를 그들의 맹세법을 가지고 증명시켜줍니다. 그네들에게는 맹세법의 규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들의 맹세법을 보면 16절인데요. 성전 맹세법입니다. 성전을 그리고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검 있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검 한돈을 드리겠다. 이런 맹세를 했다. 이 맹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을 보면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왜 이렇게 가르쳤느냐 하면 성전 안에 있는 검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성물이다 이렇게 거룩할 성자를 써서 그렇게 붙여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검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검을 글고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무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무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러냐? 17절. 이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 더 크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뭐가 더 커요? 성전이 더 커지요. 성전 안에 금이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성전이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 금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글고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금을 글고 맹세를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맹세는 재단 맹세인데 17절 보십시오. 재단과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단을 글고 맹세를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러나 재단 위에 있는 예물을 글고 맹세를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드리겠다라고 예물을 가지고 맹세를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뭐하는 것이냐?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아니 재단을 글고 하면 맹세를 안 지켜도 되고 그 위에 있는 예물을 글고 맹세를 했다. 그러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물을 뭐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재단 위에 있는 예물이 자연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재단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이 더 큰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다는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구형에서 이 맹세는 소원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그 민숙이 30장 2절을 한번 우리 가서 읽어봅시다. 자 3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요하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이게 서원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깨뜨리지 말라고 지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서원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변호사에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가서 묻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상황을 설명해서 물어보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묻는 거예요. 성전을 글고 맹세했느냐? 성전 안에 있는 검을 글고 맹세했느냐? 아 저는 성전을 글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형편이 딱하면 그냥 안 지켜도 돼. 그러나 성전의 검을 글고 맹세했다. 이거는 네가 죽었다 깨놔도 뭐 해야 돼?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재단을 글고 맹세했다 그러면 아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형편이 어려우면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데 재단의 예물을 글고 맹세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런 회개한 정말 회개한 무식한 이 답변 이런 답변을 왜 그들이 해줬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이 어리석음은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관심보다는 성전의 금과 예물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재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재단 위에 있는 예물에 관심이 있어요. 이들이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검덩어리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이 뭐예요?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가 보면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과 예물이 나를 뭐한다? 풍요롭게 한다고 이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이게 비참한 것인데요. 목회도 그러잖아요. 목회자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풍성함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주일날 들어오는 헝검이 나를 풍성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것이. 그래서 성경을 레이집화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데서 무지해서 오는 오해의 결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2절 23절을 보면 이 맹세법의 의미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설명하잖아요. 20절 보십시오.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한다는 것이죠. 재단을 걸고 맹세를 했다면 훨씬 재단이 더 큰 개념이다라는 거죠. 21절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 다음 22절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를 하는 것이다. 진리는 이처럼 명료한 것입니다. 진리는 이처럼 명료한 것이에요. 절대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애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진리가 헷갈리고 애매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탐욕이 애매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갈등이 많은 사람은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전자제품 같은데 남자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자제품을 먹으려면 한 개 사서 구입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냐면 갈등을 많이 해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기능을 따져보고 이거 살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탐욕이더라고요. 시간 뺏기고요.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서 요새는 빨리 사버립니다. 천국에서 값진 것이 뭐예요? 천국에서 값진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천국에서 값진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얼마나 명료합니까? 그런데 왜 실생활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을 실전하려면 지금 낮추면 돼요. 그럼 천국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안 들어가요? 낮추기 싫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이게 좋은 거지. 지금 이걸 누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천국으로 옮길 마음이 전혀 없어요. 누구부터? 남들 얘기 아니고 우리부터.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갈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천국 어디까지 가요? 문 앞에까지 가요? 그러면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명료한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형식은 이해를 했지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형식만 이해하고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이 율법의 정신을 이해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화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네 번째 화는 23절 보니까 율법의 형식과 정신에 대한 부지에서 오는 화예요. 자 율법의 형식을 뭐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냐 하면 11조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11조라고 하는 이 율법 형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매달 여러분 11조 하잖아요. 이게 돈이 남아 돌아서 11조 하는 거 아니죠? 분명한 정신을 알고 하셔야 돼요. 자 11조를 가지고 율법의 형식과 정신을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이 율법 형식 이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느냐 하면 이 형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철저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형식에 대한 그 열정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박하, 해양, 근체 여러분 이건 뭐 알 필요 없어요. 박하가 뭐냐, 해양이 뭐냐, 근체가 뭐냐 이걸 다 설명하려면 평생 가도 성경을 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못하며 이런 것까지 소개를 하며 여러분 이거 알고 싶으면 그냥 네이버 찾아가지고 사전 찾아보면 자세하게 설명 나와요. 이런 거 알라고 하지 마시고 박하와 해양과 근체까지 11조를 부과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박하, 해양 근체는 그 유대 지방에서 사소한 농산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텃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뭘 심어나요? 상치, 파, 부추 이런 거 심어놓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텃밭에 가서 그거 잘라다가 밥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수입원이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박하와 해양과 근체는 그런 용도입니다. 근데 그게까지 뭐 해요? 11조를 부과를 했어요. 어떤 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남이 선물 주잖아요. 선물도 소득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11조를 떼요. 이런 거예요. 남이 껌을 하나 줬어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껌 한 통에 100원이면 7개 들었으면 나누기 7개 해가지고 거기에 또 10의 1을 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다 해보니까 자기 월급보다 더 11조를 많이 내야 되더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과간히 그렇게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더라. 잘 속여 먹어요. 또 잘 속아요.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아주 열심히 갖다 바치는 게 우리 한국교육 교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체 정말 사소한 농산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그만인 거기에까지도 엄격하게 11조를 부여했어요. 형식을 갖추어서 11조를 드리도록 했어요. 정말 형식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열정이에요. 존경받을 만해요. 정말 존경스럽잖아요. 남들 못하는 것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의 뭘? 정신을? 형식은 정말 잘 지켰는데 율법의 정신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신은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식을 주는 것은 뭐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 형식 속에 들어있는 뭘? 정신을 실천하라는 거죠. 정신을. 그런데 형식만 이행하고 그걸로 끝을 낸 거예요. 그렇게 진앙생활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한 번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완성. 나는 모든 종교적인 업무를 다 감당했다. 주일 와서 그냥 딱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서 나는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주일을 주셨어요? 주일에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은 없고 그냥 한 시간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나는 다 주일을 지킨 것으로 그런 착각에 빠지는 그런 형태와 같은 것이에요. 이게요.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지금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 천국을 실현하라고 법을 주셨는데 형식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천국이 실현될 희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정말 답답해요. 그러면 11조는 율법의 형식입니다. 이 형식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11조의 정신을 실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11조를 명령했어요? 돈이 쓰고 남으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돈 남아서 11조 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형식이 뭔지 정신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11조에 대해서 레이기 27장 30절 보면 나옵니다. 한번 가서 봅시다. 레이기 27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요하의 것이니 요하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다고요? 요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1조는 뭐냐 하면 왜 명령을 했느냐 하면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탐욕이 억제됩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면 탐욕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게 31절 33절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1절 보십시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뭘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게 나아요. 물을 넣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나은 거예요. 탐욕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걸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해서 이런 손해볼 장사를 누가 하겠어요. 그죠? 안 하겠지요? 탐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11조가 오히려 탐욕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왔어요. 11조를 하는 사람은 왜 하느냐 하면 이걸 하면 하나님이 막 더 많이 준대요. 이게 뭐예요? 10만 원 내고 20만 원 받을 생각을 해요. 이게 뭐예요? 욕심 탐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물도 주고 비도 내리고 태양도 주고 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거 싹 입 닦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그냥 계산상으로 해도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땅은 내가 샀다고 쳐요. 돈 주고 그런데 햇볕은 누가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강 막 치고 물도 여러분이 퍼다가 주고 나무도 여러분이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 잘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하게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도 공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10분의 1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으로서 내가 11주를 하면서 이거 하면 더 많이 준대요. 그래서 한다면 그거는 탐욕이에요. 그렇죠? 이 11주를 거두어들이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많아지면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죠. 그것도 탐욕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들 가면 이 11조 논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어떤 신학자나 목사들은 11조 이거 없애야 된다 이제. 율법시대 끝났다. 없애야 된다. 그 한쪽에는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왜 없애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고수해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심합니다. 왜 성경을 놔두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느냐 하면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해서 그래요. 탐욕이. 여러분 11조 하지 말자 그러면 탐욕이 없을 것 같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에게 11조 이제 하지 말자 그냥 감사한금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목사님은 탐욕이 없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탐욕을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탐욕은 좀 치혜로운 탐욕의 형태일 뿐이에요. 우회적인 탐욕이에요. 고수하자 11조를 해야 된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한 탐욕이에요.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탐욕이에요. 또 한편으로 좋게 생각하면 아주 경건한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경건한 탐욕처럼 탐욕입니다. 왜 11조 하지 말자 하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탐욕이냐면요. 사람들의 욕구가 11조 안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쉽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 공돈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우르르 물러가요. 우르르 물러가서 간접적인 불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부가 창출되지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오는 교인은 안 받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왔어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탐욕이에요. 그게 굉장히 경건하고 신령한 목사님 착각입니다. 탐욕이에요. 마케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수하는 쪽은 왜 어리석은 탐욕이냐면 직접적인 소득을 바로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탐욕자는 간접적으로 불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욕심 안 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부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현대 교회도 11조 속에 11조 정신이 없어요. 형식만 지키는 거예요. 오직 그 속에는 11조에 정신이 없고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들을 생각해요. 11조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와요. 11조 해보니까 뭐 하더라? 자기 집도 사고 좋은 성령자 타고 뭐 이런 건데 써버리고 나니까 왜 헌금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저 큰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욕심 부릴래야 부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런 교회 내가 목회자였다면 욕심 부릴 것 같아요. 좋은 아파트 한 50평 80평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단임 목사님인데 이 정도 성령차 사야지요. 타야 써야지요.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성령차 타야 된다고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갈 것 같아요.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걸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 안에는 11조는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11조 정신이. 오직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11조를 하면 세 가지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11조라는 형식을 지키면 세 가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율법을 지켰으면 세 가지 이 결과물이 나와서 천국이 실행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결과물이 뭐냐. 하나님이 11조 형식에 담아주신 율법의 정신이 뭐냐.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뭡니까? 정의와 흥율과 믿음이에요. 이 소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정직한 정직한 주권 인정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소유를 내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정의가 깨어져 버려요. 정의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극률이에요.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뭐하라는 것이에요? 도우라는 것이죠. 이 극률이에요. 11조의 정신입니다. 이게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표를 딱 새겨놔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사면 밥을 안 먹고 사는 책이잖아요. 그때는 너무 돈이 없는 시대니까 밥을 굶고 책을 사면요. 그따가 너무 책이 좋아서 첫 표지에다가 날짜하고 이름을 써놨어요. 근데 안 써요. 요새는 내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넣습니다. 이게 거짓 믿음이에요. 세상에 내 소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11조로 들으면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정의 두 번째는 극률 세 번째는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표출돼야 내가 11조를 한 거예요. 믿습니까? 도둑질해가지고 11조 했다. 11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정의가 실현 안 된 거예요. 남의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11조 한 거 불로소득을 얻어가지고 11조 한 거 이거 여러분 정의가 실현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11조를 받아가지고 외제성용차 샀어요. 우리끼리 그냥 공험묘지도 만들고 수양관도 만들고 이런 일을 했어요. 11조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공험묘지 실천 안 나왔잖아요. 11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어떤 사람 기분 좋으면 밥도 사주고 저 강남 예수교회가 그랬잖아요. 판공비 받아가지고 밥도 사주고 그냥 내 마음대로 헝청망청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11조 한 게 아니에요. 형식만 지킨 것이에요. 형식과 정신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이 말은요. 형식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정식만 강조하고 형식을 무시하는 경악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형식에 응매여서 정신을 무시하는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들이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어떤 교회는 가면 그냥 예배 시간도 형식이 없어요. 노래 부르다가 그냥 설교 몇 마디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열린 예배라 그래요. 참 웃긴 게 그래가지고 열린 예배라 그래요. 형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형식을 지키다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형식은 정신을 닮는 거릇입니다. 형식의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면 따라합시다. 빈 그릇이다. 빈 그릇 가지고 배 부르겠습니까? 배가 부르겠어요? 빈 그릇 가지고 안 부르죠.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실현되야 기쁨과 만족이 오는데 천국이 실현이 안 되니까 기쁨이 없어요. 형식은 다 지켰는데 고달프기만 해요. 그래서 대안을 찾는데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뭘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형식을 갖춤으로써 사람들에게 높임과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자 합니다. 그래서 존경과 높임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경문에 띠를 낡게 하고 옷수를 길게 달아서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어디에 시장으로 나가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율법을 경건하게 잘 지킵니다. 과시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상석을 찾아가고 회당에 가면 교회에 가면 높은 자리를 찾고 사람들에게 라삐라는 층안파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안되고 뭐가 된다? 지옥이 된다는 배나 지옥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예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성경을 알고 율법의 의미를 알고 성계의 의미를 알고 성계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실현하는 것이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정말 천국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